오늘의 시그널은 태광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태광은 피팅 업체죠. 태광, 선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이렇게 3사라고 불리는데 태광이랑 선광밴드는 용접용 피팅이고 하이로코리아는 개장용 피팅이죠. 그리고 또 BMT라는 업체가 있죠. 약간 반도체 쪽에 많이 쏠려있는 피팅 초고순도 파이프를 만드는 이런 파이프 만드는 업체들 주가가 지금 전부 다 좋아요. 지금 현대 일렉트릭이라든가 그리고 현대 HD, 현대 인프라코 그다음에 두산 밥캣 이런 주가들이 상당히 좋잖아요. HD, 현대 일렉트릭은 지금 역사적 신고가 바로 직전에 있고 1년 내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건설기계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미국의 건설 업황이 풀리면서 상당히 좋죠. 지금 미국의 이런 건설 경기 인프라 쪽이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의 인프라 법안 그것을 시작으로 코로나19 때 조금 침체됐던 게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수혜가 지금 북미 지역에 몰리고 있죠. 북미의 에너지, 특히 가스 개발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이후에 러시아 가스를 쓸 데가 없으니 미국이나 중동 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압기를 까는 일렉트릭이니 저 굴착기 업체들도 다 같이 오르고 있는 건데 피팅 업체도 당연히 저 수순으로 올라가겠죠. 거기다가 조선 기자재 쪽 LNG선에서의 수혜가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카타르 LNG 발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대건설이 또 사우디랑 크게 맺은 거 있잖아요. 화학 프로젝트. 화학 공장에도 들어가고 지금 중동이 엄청나게 발전을 지금 저기 도모하고 있거든요. 유가가 무슨 120달러 이렇게 넘어가진 않지만 55달러에서 60달러 이상만 가면 걔네는 채산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상에만 머물러주면 계속해서 개발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태광은 이제 플랜트의 배관 방향을 전환하거나 크기를 변환할 때 연결하는 이음새 전문이고 태광이랑 성광맨드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쌍두마차격이고 하이로코리아는 개장용이라고 계기판 달리고 이런 쪽만 되니까 조금 다르죠. 어쨌든 이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이 대폭 러시아 발계 축소가 되면서 유럽, 미국, 유럽이 미국선, 중동선 LNG 수요가 폭증하게 되니까 양쪽에서 필요한 거예요. 유럽이 이제 PNG를 안 받고 LNG를 받다 보니 LNG선이 미국이나 중동에서 예를 들어 LNG 싣고 갔다. 그러면 거기서 내륙으로 연결해 줄 게 필요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LNG 수입이 필요한 LNG 터미널을 만들어야 될 거고 그럼 북미나 중동에서 나갈 때는 또 해안에다가 거기서도 수출용 LNG 터미널을 만들어야죠. 양쪽에 생기는 거죠. 이 유럽에서 받아들일 LNG 터미널이 생겨야 되고 중동이랑 미국에서 나가는 LNG 터미널이 생겨야 되고 그럼 그거를 이제 바다에서 떠다니면서 이송을 할 LNG선 안에 들어갈 피팅도 있어야 되고 피팅이 필요할 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아까 내륙에서는 중동의 개발이 지금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아주 서로 불이 붙듯 경쟁을 지금 하고 있고 뭔 엑스포를 유치하니, 네옴 시티 프로젝트니 화학 공장을 저기 뭐 아람코가 석유화학회사가 아니고 정유회사였잖아요. 정유회사가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니 파이프가 쓰일 때가 온갖 곳이 지금 전 세계가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너도 전쟁 끝나면 또 인프라 다시 세워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들이 아주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태강성광맨더, 하이로코리아, BMT BMT는 반도체 쪽이지만 이런 쪽들이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대 일렉트릭이나 두산 밖에이나 이런 불찾기나 변압기 업체가 먼저 갔고 피팅주는 이제 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팅주인 태강, 지금 유럽과 미국 중동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가격 전략도 잠깐 보겠습니다. 태강이랑 성광맨드가 이제 역사적인 어떤 라인에 다가섰기 때문에 이제 시험대에 올랐죠. 이 태강이나 성광맨드가 왜 역사적인 순간이냐면 2007년과 2014년, 2007년부터 14년의 순간을 보면 항상 이 2만 원대가 이 저점이었어요, 크게. 그리고 거기는 왜 저점이냐면 바로 93년도에 고점이 2만 원입니다. 여기가 태강의 거의 20년 역사를 말해주는 이 라인이 2만 원이에요, 지금. 이게 과거의 고점이었었고 또 과거의 혹은 또 저점이었었고 그 부분을 무너졌더니 엄청난 하락이 나왔던 그 순간에 지금 다가섰단 말이에요. 이 2만 원을 넘어서느냐, 여기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려요. 태강의 전체 운명이. 만약 2만 원을 넘어서면 정말 3만 원도 돌파를 시도해 볼 만한 지금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2만 원 돌파가 아주 중요한 지금 상황이다. 만약에 2만 원을 강력히 돌파한다면 3만 원도 지금 가볼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태강이나 성경밴드 같은 이런 피팅주들에게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태강. 지금 2만 원 돌파 여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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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